웰컴푸드로 아부의 반으로 마진 아이스크림 먼저 준비해드렸습니다. 보기 전에 손을 올려주신 다음에 한입에 드시면 되겠구요. 또는 기본천입니다. 강원도시 멸치막장과 보리위에 들기름을 샀고 올려드렸구요. 잘 섞으신 다음에 식동 위에 얹어서 드실게요. 잘 섞으신 다음에 식동 위에 얹어서 드실게요. 잘 되셨죠? 아, 우리 이제 호흡수가 무슨 인채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마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실게요. 아이스크림을 마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실게요. 설리룰리맨 게스트와 같이 곁들여서 드실게요.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게 계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진짜 좋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이 진짜 좋지 않나요. 일단 여러분들은 사과해 주세요. 이제 먹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해, 진짜 맛있어. 아침 식상식이랑, 아침식을에서 드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